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배실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김씨는 이름난 교회 가운데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한 곳을 골라서 버튼을 누르고 곧 그 교회의 담임목회자가 화면에 등장하며 김씨가 듣고 싶어하는 주제별로 설교 리스트가 메뉴판처럼 펼쳐집니다 또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직접 고르고 장르와 악기까지 지정한 반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헌금하고 싶은 액수를 입력하고 버튼만 누르면 온라인으로 헌금이 전송이 됩니다 김씨의 주일 예배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미래의 상상이지만 앞으로 예견되는 현상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같은 사이버 초치와 사이버 크리스찬의 등장이다 라고들 말을 합니다 사이버 초치는 컴퓨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상의 교회를 말하고 또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이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사이버 초치가 있고 사이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가 먼 교회에 힘들여 찾아갈 필요도 없고 굳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차를 타고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컴퓨터만 작동시키면 되는 것이죠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라는 회의론도 있지만 한양대학의 양창삼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을 다음과 같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버 초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매우 회의적이지만 인터넷이나 혹은 정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마도 사이버 초치는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선 컴퓨터를 통해 충족할 수 없는 영성 훈련과 또한 소급으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친교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근본의 세계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온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초유의 예배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 설교를 내보내면서 이런 예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려와 또한 걱정을 하지만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뾰족하고 마땅한 답변도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는 코로나19의 질병이 곳곳을 두려움과 공포로 경제적인 침체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깊이로 뒤덮고 있는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여전히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영원히 경배를 받아 마땅할 분이심을 깊이 인정하고 예배 현장에서나 혹은 영상으로나 그 하나님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내리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두 달여 이상을 예배당에서의 주중 혹은 주일 모임이 중단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어느덧 SNS에는 온갖 다양한 예배의 영상들과 컨텐츠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불거지는 논란이 한쪽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회중 모임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니 국가 정책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예배 논의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한 부분이 회중 모임 즉 꼭 그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서의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신명기 1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재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첨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구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 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예배 장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 예배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고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없는 상황이며 그러하기에 그곳으로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부득이한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한 상황을 맞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배드릴 장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것들과 같이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이 제사하던 장소까지도 모두 파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는 말씀은 너희는 확실하게 그것들을 멸망시켜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파괴할 대상은 가난한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장소와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려고 하는 가난한 민족들은 아무 장소에서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높은 산 위에나 산지 위 혹은 푸른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들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푸른 나무의 원어는 울창한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라는 뜻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긴 이유는 그 나무 그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집트나 이스라엘 땅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땅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덥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그 더운 나라에서 떼역볕 아래에서 제사 지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 가난한 민족의 제사를 본받아 산지와 푸른 나무 아래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분양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한의 종교 우상들을 확실히 멸망시킬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십니다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여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12장 4절 이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가난한 민족들이 그렇게 제사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는 가난한 족속의 우상 숭배와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의 종교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은 예배의 장소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난한 족속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장소 자기 마음에 드는 장소 그들이 선택한 장소에서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도록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신 곳 이 말씀의 원어는 너희 모든 집화로부터 선택하시는 그 장소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선택하시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는 장소이고 그 계실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주지 라는 뜻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두 집화들 가운데 하나의 장소를 선택하시고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리도록 그곳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배 장소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물을 가져다가 제사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그곳은 여호와 앞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나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가나한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가나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한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난 몇 주간 부득이하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이 가나한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TV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전에 교회사를 통하여 보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박해, 전쟁 등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성도와 교회는 그 예배를 고수하기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까지도 내 걸었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지난 시간 동안에 9주 동안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부득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장소, 그 방법에 대한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장소를 지정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본질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방족속들이 그들의 신에게 마음대로, 제멋대로 입맛대로, 편한 대로 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편의를 따라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는 정성 없고 마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먼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정된 장소에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그 본질은 장소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상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회의 시선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 라는 주장도 또한 이해합니다 자금의 두 극단적인 의견이 충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실 서로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상황에 맞는 선택을 따라가면 됩니다 굳이 다른 사람의 선택과 방법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의 신앙이 더 좋다거나 누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거나 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어난 예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편이 반드시 옳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함께 모여서 회중이 다 같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주일 성수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와 공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 아니 공감할 뿐 아니라 강력히 긍정합니다 앞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의 대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주 동안이나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역시도 성도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 극단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조차도 전염병이 있었을 때에 3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은 피치 못하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여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며 부족한 목사는 성도님들께 간곡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어디에서나 있는 자리에서 사정과 상황에 허락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시되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기억하셔서 형편이 닿고 마음에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전과 같이 교회에 오셔서 더욱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사정과 상황이 아니되어 그렇지 못한 성도들께서는 있는 자리에서 시간을 기억하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되 온 정성으로 온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변하고 좋아지면 꼭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배 장소에 대한 대전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못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은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상황이 안정되어서 모두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7월 초쯤에는 한 번쯤 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들의 예배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뿐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삶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장 받기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라고 지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제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인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저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셨으니 율법에 따라 드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만 갖추어서 마음에는 없는데 마음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껍데기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불법과 불의로 가득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올 때만은 거룩한 척 올바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죄악과 불법의 삶을 살면서 때맞추어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많은 예물만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여겼다는 것이지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견디다 못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제사를 패하시고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크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온전한 예배로 자신을 들여서 또한 본을 보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한국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기독교인이라면 코로나19와 같은 재앙 속에서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예배자인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그 손에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심기를 불편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의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삶이며 통회하는 심령이고 영과 진리입니다 그것은 예배에 있어서 숫자나 장소보다도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요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배가 중심인 장소주의 로칼리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산에서 꼭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어디서라는 장소가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으로 라는 것이 주님의 답변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장소주의와 형식주의에만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꼭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 순서는 이렇게 꼭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장소주의와 형식주의를 벗지 못한다면 예배는 반드시 정해진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일제시대나 공산당에 의해 예배가 강제로 금지되는 것이 아님에도 신앙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대답은 분명히 장소주의와 형식주의를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결여되어 있다면 모여서 수없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데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이들의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가 모이기에 힘 썼던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더욱더 신령과 친정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당이 아니어도 집에서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카페에서 하나님께 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 말고 주일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발간된 2020년 신앙교 5월호에서 찬양사역자이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의 저자인 장종택 목사님이 특집 기사로 글을 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가고 또 마음에 와닿아서 이분의 내용들을 한번 소개하고 발치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서 설교를 한번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던 그 예배가 회중 예배가 그립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였고 빼앗기고 나니 소중함을 알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대목에서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의 의미가 소리를 높여 찬송하고 찬양대 준비된 성가를 듣고 감동하고 엄숙한 예전을 통해 무거운 하나님을 느끼며 말씀이 오감으로 전달되는 종교 형식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 싶던 성도들을 보고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식사하며 티타임을 통해 교제하는 것이 그리운 것인지 우리들의 고백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 필요하고 다 좋은 것이지만 정말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종교 형식 모임으로서의 예배가 그리운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처럼 예배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일상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 예배 회복의 외침이 정형화된 예배 모임의 회복만 한정된 것이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주어진 24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빈번해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늘어남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하십니까? 예배는 삶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품을 함께 모이는 회중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10편 92편 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노래 가사를 그냥 억지로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앵무새 같은 찬양과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바로 내가 맛본 삶의 이야기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회중예배가 그립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그러하다면 너희가 과연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서먹하고 재미없고 할 말 없어서 그냥 건너뛰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제대로 읽지는 않으면서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한편 게임 한판은 정신줄 놓고 즐기고 핸드폰은 하루라도 없으면 못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일주일도 거뜬히 넘기는 그러한 우리라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회중 모임의 형식에 대한 논란에 앞서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예배 현상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초기 한 두 주 동안에는 예배가 그립다 모두들 보고 싶다라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갈망하며 서로를 돌아보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며 놀랍게도 그 갈망은 빠르게 옅어지고 열정도 식어서 이제는 굳이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 라는 분위기더라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금요 심야 집회로 유명한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신나게 찬양하는 찬양 시간에는 클릭해서 들어오는 참여 숫자가 많다가 찬양이 마치고 말씀 순서로 넘어가면 다 그냥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참여 숫자가 확 줄어든다 라는 글도 읽었습니다 청년들 뿐 아니라 장년들도 이번 경험으로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선택해서 들으며 그저 예배를 투어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기 구미에 꼭 맞는 맞춤형 설교와 찬송이 아니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영상을 고르고 골라서 보게 되는 현실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우리들이라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오류,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예배와 회중예배 어느 것이 옳은가라는 찬반론 보다는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개념 그리고 태도를 살피고 삶의 예배를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그립다라는 말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예배가 그립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있는 예배가 소중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의미하는 말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로 그것을 증명하도록 하십시오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으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다시금 우리들이 함께 회중예배로 모일 때 그 예배 가운데로 흘러들어와서 모이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이는 그 회중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의 삶으로 노래하고 기도로 살아내는 예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코로나19 사태의 역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예배가 어려워질 거라고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도들의 예배가 더욱더 예배 나와지고 더욱더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는 분명히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개입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들의 개인 예배가 그리고 가정 예배가 그리고 함께 모이는 회중 예배가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10편 6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요즘 상황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머리를 타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밟고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회중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적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장소와 형식을 찾는 예배에만 전념했던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흔히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던 장소와 형식의 예배에만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들은 이제 그 허탄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내 몸을 하나님께 불태워 산재물이 되는 영과 칠리로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비록 교회에 못 나오시더라도 주의전을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고 차 한자리에서 최선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10편 84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진 나이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10편 저자의 갈망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함께 모이는 회중예배로 혹은 차 한자리에서 영상으로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뿐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